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검사가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검수원복 시행령이 입법 6개월을 맞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 사례를 살펴보니까 검찰의 무고사범 적발건수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검수원복을 추진한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의 무고 적발건수가 75건이었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같은 해 상반기 47건 대비 비교해보면 59.6%가 증가한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고 혐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가 되었었고 검찰 측에서는 허위 고소 고발이 의심될 경우에도 경찰 측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짓고 불송치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고죄 관련해서 사건 처리가 허술하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무고죄 접수 건수가 수사권 조정 이전이었던 2020년 13,009건에서 2021년이 되니까 4,903건으로 56.7%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무고 혐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2020년 730명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433명으로 40.7%가 줄었는데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1년 사이에 범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라기 보다는 경찰 측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실제로 무고죄 관련해가지고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졌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법조계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돌아가게 됐으니까 당연히 무고죄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앞으로 검찰에서 무고죄를 수사하는 경우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고가 상당히 많아지는 반면에 수사력 낭비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후에 지난해 9월달에 법무부 측에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입법을 해가지고 상황을 좀 반전을 시켰고 법무부가 추진한 개정안에서는 무고라든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중요 범죄로 분리한 다음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가지고 검찰의 무고죄 인지가 증가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 엄벌도 가능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역시도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야지 진짜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면서 무고 범죄는 그 특성상 검찰의 최종 처분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고 본인의 수사 경험을 보더라도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효과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검찰 양쪽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수사의 그물을 더욱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나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거짓말 정도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이며 이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녀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여가지고 무고죄 관련 사례가 보도가 될 때마다 감론을 박이 굉장히 많은 죄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데 대한 보복 감정이라든가 혹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고죄를 저지른 케이스가 적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실제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 때문에 오히려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마녀사냥을 당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튼 뭐 이러한 일대 때문에 그동안 법 쪽에서는 법익 보호를 악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거나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특히나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등의 국가적인 법익을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개인적인 법익 침해라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단단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검수 원복을 계기로 무고죄를 악용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 한동훈 장관의 검수 원복이 옳은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